설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길고 길었던 설연휴가 끝나가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지옥의 출글러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보룡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하루 더 꿀 빨 수 있는 내용이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생리휴가입니다. 그리고 이 생리휴가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여자 때문에 여성시대가 난리났죠. 신입사원 미친 거 아니야 시발 생리휴가 쓴다네라는 글이 설연휴 막판에 올라옵니다. 화딱 지나서 심박수가 너무 올라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미치겠다. 신입으로 뽑아놓은 직원이 자기 설날 중에 생리 터졌다고 연휴 끝나고 다 같이 출근하는 날 생리 쓴다네.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아무리 생리여도 설날 연휴 끝나는 날에 맞춰서 쓰지는 않을 건데 시발. 지 남친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 했었고 딱 봐도 그거 더 놀고 싶어서 쓴 거 보이지 않아? 인스타에 오늘도 해물라면 맛있다고 스토리 떡하니 올라와 있는데 회사가 비읍시옷으로 보이는 건가 저렇게 악용하는 여자가 있어서 진짜 아픈 여자들이 생리 쓰면 욕 처먹는 거지. 요즘 여자라고 싸잡아서 말하기는 싫지만 진짜 이번 여자 신입들 대깔이 텅텅이라 미쳐버리겠다. 온몸이 덜덜덜릴 정도로 화가 나었냐들. 이라는 분노 섞인 글을 보시죠. 같은 여자를 향한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 언니의 모습과 대깔이 꽃밭 저자가 생리 휴가를 악용하는 저 환장의 모습. 그야말로 이번 설날 퓰리처상은 이 사진이 아닐까 싶네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여자들은 이미 생리 휴가의 악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여자들은 우리 회사 신입 여자인 줄 알았다며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회사 곧비리 전형으로 들어온 여사원도 지생리 주기 짧다고 한 달에 두 번 터졌다며 두 번 쓰고 싶다 말했었음. 이라는 레전드 썰이 각기 다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나요? 수많은 회사의 여자 신입들은 대깔이 꽃밭처럼 생리 휴가를 사용 중이라고 인증하며 이렇게 악용될 거면 차라리 없애라는 우리 여성들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여자들 60%가 설날 전날 생리라고 한방에 생리 휴가 써서 부장님 극대 노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수간호사 나이가 50이 넘어서 진작 폐경 왔을 건데 아직도 생리 휴가를 받아쳐먹는다는 감동실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자들은 여신입들 대깔이 빈 사람이 너무 많다 군대 다녀온 한남 신입이랑 비교하기 싫지만 여자 신입이랑 비교가 안 되게 남자들은 빠릿빠릿하게 눈치 보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나도 한남이랑 비교하기 싫은데 나보고 여직원이랑 일할래 남직원이랑 일할래 하면 닭남직원임. 일하는 식으로 한남이라고 남성을 비하하지만 동시에 일은 여자랑 하기 싫어하는 놀라운 인성을 보여주죠. 그녀들은 이미 여자들의 등심 같은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늦잠 잔다고 여행 간다고 술 마셨다고 생리 휴가 쓰는 여자들 너무 많았음. 일하는 사실을 우리 여자들 중에 학교 회사 다녀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들은 같은 여자들이 이기적이게 생리 휴가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녀들은 이런 내용을 현실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꿀 빠는 걸 막고 싶지 않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이글슨이도 대깔이 텅텅 신입을 꼰지르면 나 포함 다른 여직원 생리 휴가도 잘릴까 봐 꼰지르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끼리는 암묵적인 룰로 하나의 카르텔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절대 모르게 은밀한 형태로 여자들은 서로서로의 생리 휴가를 챙겨줍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개꿀빨 때 다른 여자들이 자신을 커버쳐줄 테니 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자들도 이미 여자들이 더럽게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숨긴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여자들이 절대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진실인 거죠. 은희는 앞으로 이런 여성들만의 비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진정한 반반 세상이 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도 여자랑 일하기 싫어하는 거 보이시나요?